자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잘 들으십시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찾아서 같이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부족한 종이 들고 섰습니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 제가 참 모처럼 제가 미국 와서요 한 기억도 나지 않네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은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멕시코를 한번 방문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닉스에 와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여기서 한 2시간만 가면 멕시코인데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좋은 귀해를 주셔가지고 참 그렇게 또 전도팀을 한 35명 정도 모이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아이들도 오고 그렇게 모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협의회에서 우리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사실 이번엔 광고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더러더러 소문을 알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 버스와 또 15인성 벤 두대 거기다가 짐을 또 가득 싣고 그래서 멕시코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가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런 곳만 찾아다녔으니까요. 그것이 제게 새롭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잃어버리고 있었잖아요. 미국에 이렇게 잘 사는 곳에 있으니까 예전에 그 기억들을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멕시코에 가서 그 운막집이 모여있는 그곳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거기가 아주 유명한 관광지랍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늘 거기 가서 뭐 호텔에서 잘 지내고 또 거기는 뭐 의시장이 그렇게 유명하대네요. 그래서 어제 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갈 여유도 없었고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그저 뭐 한 4,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대부분 보니까 여자분들이 혼자 사시더군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냥 있고요. 집도 뭐 전기도 먹을 것도 먹을 물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회가 되면 한 차에 핫도그하고 우리 아이들 학용품씩 읽고 그냥 부응 가면 그냥 차가 들어가기만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냥 모여가지고 뭘 주시는가 하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참 가봐도 좋겠다. 그런데 길이 좀 멀어서 아휴 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힘도 좀 들겠습니다 했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멕시코를 다녀오면서 참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이 국경을 넘어가니까요. 참 새삼스러워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 똑같은 땅이잖아요. 똑같은 땅인데 그 국경을 딱 넘어가니까 이 하늘은 변함이 없겠죠. 이 땅 색깔이 다른 거에요. 산 색깔이 다르고요. 또 이 나무 모양도 달라요. 다르다는 것이 나무가 이상하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참 초라하고 또 하다 못해 말이죠. 지나가는 개의 모습도 달랐어요. 여기 돌아다니는 개는 얼마나 이렇게 참 건강하고 발랄하고 이게 좀 개들도 호강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저보다도 더 그냥 호강하고 사는데 거기 개는 보니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게 개가 꼭 무슨 보기만 해도 버림받은 개구나. 그냥 막 얼굴에는 버짐이 퍼져 있고요. 먹지는 못해서 그렇고 그냥 하여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람이 사는 모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이게 어느 나라인가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그 사람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고 그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것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전 별 차이가 없을 줄 알았어요. 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고 나는 멕시코 사람이다 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저희 눈에 봤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하고는 우리 인생이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들은 생각은 그곳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말이죠. 검문을 봤는데 세상에 여러분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검문을 봤는데 세 번을 검문하더라고요.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오면서 검문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버스를 타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탄 사람을 다 내리래요. 나만 드라이브만 놔두고 그리고 그 버스에 탄 사람이 한 20명 가까이 타신 분이 다 짐 가지고 다시 내려가지고서 그 여권 조사하는 데 가서 여권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가 다시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참 세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한 10마일 쭉 가다 보니까 그 검문서가 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검문서가. 그래서 또 와서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보더니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내려가 또 검사 똑같이 또 받고 그 또 한 10마일쯤 또 왔는데 또 검문서가 또 있는 거예요. 글쎄 아니 나는 거기는 그냥 인사하고 지나갈 줄 알았어요. 하니까 다시 차를 저쪽에 대고 사람들 다 내리라는 거예요. 다시 검사해가지고 세 번을 검사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야 참 저게 무슨 생각이 들으냐 하니까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검사하겠습니까? 멕시코에서 혹시나 뭐 잘못된 거 아니면 뭐 멕시코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어오지는 않은가 그래서 보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검사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그냥 이것저것 더러운 사람들 뭐 전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 마음껏 그게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이야 그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올 때 그들이 검사하는 거 패스포드 내가 미국에서 30년 40년을 살아도 멕시코 갔다가 들어올 때 패스포드 없으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아니 멕시코 사는 사람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한평생 산 사람도 그 패스포드가 없으면요 딱 내려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잡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무슨 뭐 30년 40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뭐가 있어야 된다? 패스포드가 있어야 된다. 그 패스포드가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 댄 지가 얼만데요 그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패스포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패스포드가 뭘까 생각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증거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주님 하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속의 주인은 여전히 나란 말이죠. 하나님이 확인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겠죠. 정말 나의 주인이 너냐 아니면 나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겠어요? 패스포트잖아요.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하고 패스포트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딱 적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뭐냐 하면 너의 왕은 나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패스포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도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해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도 겨우 자기를 생각한다는 게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뭐 이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고는 싶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게 병이 있어도 내게 병이 있는지 무슨 병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불안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나병 환자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몸에 병이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것입니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죽을 때까지 내가 병이 걸린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 속에 어떤 병이 있는가 어떤 죄악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오히려 우리의 이 악한 죄악 우리의 이 죽음의 병을 덮는 우리의 병을 우리의 죄를 덮는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형받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사형받는 아버지 뭐 이런 거 여러분 영화나 스토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아들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자기의 몸으로 막아 서서 그 화살을 받아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는 것이죠.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시지만 우리에게는 그 보는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감동의 휴먼 드라마가 사람들의 얘기라면 이 감동적인 죽음으로 자잔 하고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었으니까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당신의 죽음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자막과 함께 그 휴먼 드라마는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렇지 예수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동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죽음의 사슬을 끌어버리셨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 증거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패스포드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나는 죽음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생명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패스포드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사신 그 증거가 바로 패스포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망에 갇혀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전농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요. 자 우리는 사망에 갇혀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도 아니래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전농자 하나님 그분이 날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 흘려 주시며 나의 약한 죄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이것이 내가 너를 택한 나의 정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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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의 체험, 방문의 체험, 예언의 체험, 온갖 체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교도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 장정을 먹이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본 제자들. 와 대단하잖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했을 때 이 죽은 나사로가 염한 채로 말이죠. 붕괴로 그냥 염한 채로 그대로 일어나서 뛰어나오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나 체험했습니다. 어깨에 힘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체험을 했었어도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은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제 붙잡혀서 아주 곤욕을 치루십니다.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그러면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그때에 어떤 여종이 멀찍이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척 보더니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내가 아는데 당신은 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그때 한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하는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마지막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가르쳐줄 것 다 가르쳐줬어요.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체험할 것 다 체험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자를 고치고 온갖 기적을 다 베풀고 다녔던 그 모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나도 잡힐까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돌무덤에 갇혀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막 덜덜덜덜덜리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우리도 이제는 잡혀가겠구나. 이제는 완전히 지명수배를 받아서 이제 다 붙잡혀가는 그날만 기다리면서 어느 숨은 숨긴 다락방에 숨어서 그냥 제자들이 덜덜덜덜 들고 있을 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닫혀져 있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평안이 있을지하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봤을 때 그 모습을 만지고 그분이 오셔서 그들과 또 식사 나누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이 베드로에게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뭘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필요가 없었단 말이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 속에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어떤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이 그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지막 그 예수님을 경과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겠는가. 베드로가 순교할 때만 나를 십자가에 끝구로 매달라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끝구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유다를 빼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똑똑히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생명도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온갖 세상 속에서 일들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기쁨. 주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 속에 그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랬습니다. 늘 돌아가신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 날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것도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하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그 사망권세를 그냥 깨뜨려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내 속에 계시다고 하는 그 주님. 와우.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잘 안 믿어지죠? 저기 베드로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워낙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니까 이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칭찰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멘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날 위해 부활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 그렇죠.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와우 나는 이 세상 사망 속에서 이 세상 절망 속에서 이 세상 죄악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어둠 결박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에 정말 그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여전히 멕시코에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아이고 그래 내가 주인이지 내가 왜 주인 자리를 그 사람에게 주나 뭐 그런 사람 말로는 또 아이고 내가 무슨 예수님께 내 주인 자리를 내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멕시코에서 살고 있어요. 여전히 멕시코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불행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날 위해 생명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그 주인을 모으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살인죄가 아닙니다. 간험죄가 아닙니다. 그런 세상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주님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죄라. 이런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존재 그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주님 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배드린다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한다 하면서 내 속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의 아비는 마귀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주인 나의 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증거이잖아요 그것이 진리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통 아픔 절망 인생의 외로움 인생의 아픔 모든 인생의 질구를 내가 즐거워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런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나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인생 살 게 뭐 있나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도덕질하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멸명케 하는 것이 바로 산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네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인생 왜 우리가 멕시코에 살겠어요 저 같아도 그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 이 미국분들이요 감동 주는 게 있어요 세 번이나 그렇게 근문을 해도 벌써 미국에 착 들어오니까 우리 버스에 탁 타시는 그 근문하는 군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 또 이 저 버스에 간판을 봤는지 딱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표정부터 달라요 아주 모습부터 다르고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문하는 무시무시한 군인이지만 거기에는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버스에 앉은 분들이 전부 긴장해 있다가 거기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와 하고 웃는데 야 그래도 미국에 들어오니까 참 좋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 주기 원하세요 정말 우리에게 소망되기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길 원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가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려버리고 그걸 다 거절해버리고 그냥 내 인생 멕시포에서 사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주님의 부활은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원자폭탄 같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부활할 때에 어둠과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끝이 났습니다 주님이 왕이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만우왕의 왕 만주의 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될 때 내 삶 속에 터라운 평강과 은혜와 인생의 질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제가 언제 신문기사를 한번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원자폭탄 떨어짐으로 인해서 끝난 것인 줄 아직까지 모르고 글쎄 한 40년 동안을 전쟁 중인 줄 알고 여전히 산속에서 그냥 땅굴을 파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붙잡히면 죽는다 하면서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글쎄 실제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나는 붙잡히면 죽는다 들키면 죽는다 이러면서 전쟁통에 아이고 여러분 바로 그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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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방하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이 됐는데 여전히 그냥 내 짐을 내가 지고 내 슬픔 내가 지고 내 염증 내가 지고 내가 언제 죽을까 이러다 가면 죽었겠다 아이고 어떻게 살까 맨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으면 끝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생명을 활약해 주셨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담따라 하십시다 다 내게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예수님께서 그냥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왜 그 고생을 하고 있냐는 말이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겠 내가 너의 구원이 되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혼자 산 속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사냐는 말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좀 가난하게 사는 게 늘 문제가 됩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요 조금 불편한 것밖에 없어요 뭐 그게 그렇게 큰 뭐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집도 없었어요 요즘 있는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고 방 한 칸 주님 없었어요 정말 거지처럼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이웃을 위해서 고통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주님 사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바등바등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의 사랑 전하고 주의 은혜 전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진실로 주님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깍장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인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하면 말이에요 주인이 난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주인이 난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주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건 문제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더라도 주님 당신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절로 내 마음속에서 몰악모락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러게 겁이 많았던 제자들이 주님을 버려두고 떠났던 그들이 주님 만난 이후에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는 다 같이 정말 내가 이것 전하다가 죽겠다 그 인생의 목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다 생명을 바쳤잖아요 크으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말이죠 주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 중에서 주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죠 도마였습니다 그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손에서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주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자기 손을 넣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하는데 이 도마는 못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느 날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라 네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보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로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내게 끌어내려서 주님 내 그 손에 못자국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진실이요 진리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해서 지금이 2016년입니다 여러분 이 달력이 정해진 기준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내가 못 믿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왜 아직 못 믿고 있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어 우리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이 악한 원수라는 놈이 우리가 예수님 죽은 것만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카토릭 성당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베이비 예수만 보게 해요 거기는 베이비 예수 우리는 죽은 예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증거는 살아나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의 내 속에 있을 때에 정말로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저주와 이 바퀴벌레와 지색이 같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랍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90세된 목사님이 오셨죠 그쵸? 기억나시죠? 아유 참 귀하 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분의 큰 자제가 되시는 아드님께서 하루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이제 나이가 이제 90이 되시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뉴욕에도 있고 또 저기 조지아 탈란타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자녀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보내는 길이신데 좀 편안한 곳에서 보내길 원한다고 그 아버지의 처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소를 찾느라고 여기에 며칠 더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뉴욕에 살고 계시답니다 뉴욕에서 사업을 하셔서 메나탄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한 5년 전부터 자기 마음 속에 이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어려우니까요 그냥 아주 그냥 식상해 버렸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뉴욕에선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깊은 산 속에 한 50에이커 되는 땅을 산을 샀습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자기가 농사해서 만든 것으로만 먹고 살 완전 산 속에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큰 아주 밭을 이렇게 일구었는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이 산에 이제 짐승들이 많잖아요 뭐 도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종류 산 그게 있을 텐데 아니 이게 뭐 밭은 일구는 아는데 뭐 자기가 그렇다고 큰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밭을 그냥 크게 만들어놨는데 이 산 짐승들 때문에 뭐 식만 오면 뭐 다 망가뜨리고 그냥 강아 먹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펜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산 속에다가 펜스 만드는 게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자기에게 진돗개를 한 마리 선물을 해가지고 아이고 산이니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진돗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놀랍죠 진돗개 한 마리가 딱 오는 그날부터 거기에 산 짐승들이 벌써 딱 알아차리고 아니 진돗개가 가면서 똥 누고 오줌 싸고 이제 딱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내 영역이다 이제 이런 표시랍니다 딱 그래 놓으니까 아 이 뭐 상추도 나고 뭐 채소 심은 게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걸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짐승들이 하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다고 말이지 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 그렇구나 진돗개 한 마리 때문에 진돗개 똥 누고 오줌 싼 놈 냄새 맡아도 아이고 열이 다 갔다가 내가 낭패 생긴다 그러고 짐승들이 건증을 안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예수님이 당신은 나의 왕이오 당신은 나의 주인이오 당신이 나의 목자시오 하고 주님을 모셔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소 귀신같이 그냥 이 귀신이라는 놈이 귀신같이 알고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혜택이 얼마겠다 진돗개 한 마리에 받는 그 영역이 그렇게 큰데 와 대단하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그 모든 저주를 이기신 예수님 날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나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로드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선포하고 나면 정말 여러분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정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주인이 주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또 내가 말로 주님을 말하는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그 말 정말 내 마음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증거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 그 증거만 내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한평생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행세를 했던 이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원수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감추어두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온갖 출수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됨을 찾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같이 자냥하십니다 우리 같이 자냥하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사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였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든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사랑의 신 주님 사랑의 신 주 아래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든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사랑의 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든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전능자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며 모든 인생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심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아 인도하시고 교통하심 오늘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만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성급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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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는 마쳤습니다 귀한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